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늦은 저녁시간, 깊은 밤이 자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나쁘진 않았어요. 좋았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는 1.34% 올랐습니다. 3,4% 올랐고 2,544.18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11.28% 올라서 840.59로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2,544.18 외국인들이 6,234억 기간이들이 7,061억 아주 시원하게 샀는데 오늘 웬일이야? 개미들 1조 3,483억 아주 풀 땡겼습니다. 풀매도 연말에 한번 풀매도 하고 가는 겁니다. 시원하게 팔고 갔습니다. 상위 종목 보니까 삼성은 결국은 300원으로 마무리됐네요. 상승 300원. 오늘 하이스닉스는 4.19% 불기둥 때려버렸습니다. 13만 6,700원. LG앤솔이 3% 정도 올랐고 42만 2,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500원 올랐고요. 포스콜딩스 1.7% 네이버 4.4% LG화학이 0.8% 올랐네요. SDI 4.4% 포스컵 유치암 7.5% 셀트리온 2.1% 삼성몰리선 4.1% 오늘 카카오마 6.68% 올랐습니다. KB 구멍 0.78% 올랐어요. 이 와중에 또 삼바는 0.4% 빠지고 현대체가 0.1% 기아가 0.2% 빠졌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네요. 어차피깐. 오늘 코스닥은 840.59%인데 1.36% 올랐습니다. 외국인 1,380억 기간이 2,949억 매수했고 개인들이 4,068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5% 올랐고 셀트리온 스퀘어 2% 포스코딩스 1.7% LNF 10% 웬일이야 LNF HLB 16.5% HPSP 11.0% 셀트리온 제약 5.7% 레인보우 로보티스 5.3% 클래시스 5.9% 루닛 5.7% 파로비스 1.2% 올랐네요. 떨어진 종목은 에코프로만 3% 빠졌어요.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데 리노공업이 1.2% 빠지고 JYP 0.6% 빠졌습니다. 오늘 불기동 많이 때렸네요. 보니까 카카오게임지도 8.5%는 오르고 오늘 완전 오르는 종목들은 시원하게 오르고 떨어진 종목은 또 아주 시원하게 빠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터라하고 개미들만 판다고 난리 쌩 브루스 쳤습니다. 안 좋았어요. 지금 중국 상해는 역시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졌고 2958.99 0.33% 빠지고 빠졌고요. 그리고 홍콩 항생은 1.07% 올랐네요. 맨일이야 홍콩 H 0.41% 찔끔 올랐습니다. 아침에는 아주 막 불기동 때리더니 그냥 쭉쭉 미끄러집니다. 쭉쭉.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 일본도 빠졌습니다. 0.73% 빠졌고요. 베트남도 0.37% 빠지고 그리고 대만은 1.05% 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일본이 빠지네요. 일본이 빠지고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율이 골탈이더라고요. 또 환율이 1298원이던데 21원이나 빠졌습니다. 완전 환율 폭락을 했어요. 환율 환율이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한방에는 1,300원 깨지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5,893만원 정도 하네요.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달러인덱스는 102.55 0.31% 빠지고 현재 일본 에나가 916.83 에나가 계속 오르네요. 지금 보니까 또 한때는 에나가 900원 밑이더니 요즘은 또 오른다. 하여튼 환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6.8조원이나 팔아쳤다. 기미들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7조원 가까이 기미들이 팔았어요. 하여튼 2차전지 종목은 여전히 사들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 개인들은 개인들은 지난 한 달간 코스피에서 6조 8,462억 순매도를 했는데 같은 기간 각각 2조 7,300억 3조 한 9,300억 정도 사들인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의 기관과는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합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던 종목이 삼성전자더라고요. 한 2조 6,600억 정도 팔아치웠어요. 지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통상 연말에는 개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데 초우량조 삼성전자에서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현행 제도에 따르니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대주주에게는 양도차익 대비 20%가 세금으로 부과되어 20% 세금으로 부과되고 이외에도 셀트리온 기아 카카오 이렇게 순매도를 합니다. 반면에 순매수 상위종목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대거 오르다 보니까 2차전지에 대한 여전한 관심을 방증을 한 거죠. 개미들이 참 지난 12일 상장한 LS머트리얼즈 3,349억 순매수 했고 SDI 2,387억 에코프로머티 1,954억 LS LG앤솔 1,468억 에코프로비엠 981억 등 2차전지만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2차전지주 수익 평균이 보니까 114.3% 네요. 이 기간 코스피 수익률보다 훨씬 좋네요. 5.8% 밖에 안되는데 LG앤솔은 좀 빠졌죠. 마이너스 3.3% 에코프로비엠은 28.5% SDI 3.1% 입니다. 3.1% 입니다. 특히 각각 지난달 17일과 이달 10일 상장한 3,4기조 에코프로머티 하고 LS머트리얼즈가 급등하다 보니까 수익률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에 한 달간 2조 넘게 사들인 외국인들 주로 삼성전자 1조 7,300억 하이닉스 3,700억 HPSP 2,100억 정도 반도체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풀로 베이팅을 한거에요. 오늘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회 금리 이내를 시사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만큼 외부인들의 반도체 매수 위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12월 중에 메인 이벤트 였던 CPI 하고 FOMC 모두 증시 친화적으로 귀결됐어요. 연말까지는 코스피 가 2620 포인트 레벨에 진입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민감 피해주 였던 바이오 하고 인터넷 같은 성장주 그리고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요건이 예상되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우위가 예상된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구요. 삼성은 좀 아쉬운게 74,300원 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매가리 없이 빠졌어요. 쭉 빠져가지고 결국 73,100원 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70,000주 이상 시원하게 샀는데 개미들하고 기관들이 좀 판다고 좀 아쉬웠네요. 오늘 개미들 재탈출을 했구요. 모건 애들이 한 171만주 BMP 17,000 골드만 10,000 그리고 메릴린치 8,7,000 내수했고 골드만이 113만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보니까 오늘 잘 버텼어요. 6만 터치라 했는데 6만 전자 6만 200원까지 가더니 좀 찔끔찔끔 빠지더니 다시 그래도 버틸려고 하는 모습 좀 아쉬웠고 31만 3천주 정도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미들이 28만 시원하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JP 애들이 32만 모건 7만 메릴린치 5만 6천 매수했고 UBS 21만 JP 8만 8천 CL 8만 1000 모건 스테이니가 찔끔 팔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났다. 갭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